다음 주 초반에 와서 넘버 계약하면 맞아요 또 천에 나오면 또 그러니까 관계 없어요 오늘 뭐 출고돼도 크게 관계는 없는데 네 디젤트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자 내용 보고 전화 드렸어요 세종시에요? 네 차량 출고가 언제라고요? 그냥 오늘 연락받았는데 25일 전후로만 연락받았거든요 혹시나 괜찮으시고 그러면 이번 주 후반기나 다음 주 초반에 와서 넘버 계약하면 맞아요 또 천에 나오면 또 그러니까 관계 없어요 오늘 뭐 출고돼도 크게 관계는 없는데 10일 전후에 딱 하면 딱 좋아서 이번 주 후반기나 아니면 다음 주 초에 구비서류 준비해서 오시면 돼요 차가 몇 톤이죠? 1톤이요 1톤이면 지금 시세는 제가 구비서류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이거 준비되시면 일정 잡고 이번 주에 오셔도 되고 미리 하루 전날에 약속 잡고 저희 사무실에 한번 방문해 주실게요 아 예 그럼 서류 준비 되는 대로 연락드릴게요 네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됐어 네 추척 1 häufi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